오늘 우리가 보게 된 디모데의 후서, 이 성경은 사도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꼈을 때 사랑하는 제자이고 믿음의 아들이자 동력자인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사도바울은 목회 사역 중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운 일들, 즉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디모데의 후서 3장에는 말세에 일어나게 될 사람들의 타락상,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의 상황은 오늘날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바울이 디모데의 후서 3장에서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겁니다. 말세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의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여 쇠퇴하여 끝판에 이르는 그러한 세상. 이것을 사전적 의미의 말세라고 하는데 디모데의 후서 3장에서 말하는 말세의 의미에는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말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는 말 그대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늘의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그러한 시대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이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에 오늘 성경 디모데의 후서 3장에서 미리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여가 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아예 고통하는 때라고 부릅니다. 말세는 위험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죄성이 원인입니다. 이러한 죄성은 디모데의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19가지의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간에 19가지의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죄의 시작과 그 깊은 뿌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이 나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지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은 처음 아담과 하화 때 있었던 그러한 원제입니다. 이러한 원제는 필연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음주의와 같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의 노예가 되고 결국에는 모든 악의 뿌리인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떠벌리면서 자긍심을 가집니다.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교만함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하나님을 또 자신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비방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내가 제일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조차도 거역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않는 든든한 백이 되어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기는커녕 점점점 악해진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간적인 정의란 게 없습니다. 한 번 원한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꾸미고 감정이나 욕망을 통제, 즉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폭하고 사납고 또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음의 일말의 양심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늘 조급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들이 경솔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하여서 모두를 무시하고 그리고 쾌락을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 즉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변화가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복개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려라. 즉 이 말씀은 죄로부터 등을 돌려라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위험한 때, 어려운 때에 견뎌내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이러한 말세에 타락한 자들 중에는 사악한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거짓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또 이단들이 득세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모세 때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서 결국에는 진정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들이 정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잘 견뎌내는 방법 중 하나는 믿음의 선배, 즉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를 모범 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보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갈 것이고 서로 속이고 서로 속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듯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들이 자꾸 벌어지고 또 그럴 듯한 유혹의 상황들,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러한 때를 잘 견뎌내는 방법으로 앞에서 말했던 것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배를 모범 삼아서 따라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라고 권고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위험한 어려운 때를 견뎌내며 사는 방법은 사도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충고하는 것에서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했던 그것은 사도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바,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배우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이러한 근거가 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15절에서와 같이 그것을 알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성경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즉 죽은 글이 아니라서 여전히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적힌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초대장을 읽으면서 쉽게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 초대장을 대할 때마다 나를 초대해 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왜 초대장을 멀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즉 하나님의 호흡이 담기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 즉 성경을 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글을 읽어도 그 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일방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설명합니까? 일단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분명한 길과 분명한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책망을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거나 길을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을 받게 합니다. 또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되었다면 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도록 다시 교정해주는 역할을 성경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성경이 합니다. 결국에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그런 성경의 그러한 능력, 그러한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의 험악한 생활 가운데서도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게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 성경을 보지 않게 가까이 하지 않게 되도록이면 어렵게 따분하게 지루하게 멀리하게 만드는 일에 온갖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자체를 보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속치를 마십시오. 성경 외에 우리가 이 말세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복들 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이 모든 주님의 사랑과 그러한 은혜와 복이 기록된 성경을 각 가정마다 가까이 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모두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언제나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힌 그러한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며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신앙등교의 모든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 말세의 어두워진 세대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